음악 최파타 레드카펫 음악 살떨리는 공포와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분들 영화 늑대사냥을 놓치지 마세요 느슨해진 충무로의 기강을 잡기 위해 나타난 역대급 악역 파격적이고 극강무도한 캐릭터를 아주 섹시하게 소화한 배우 서인국씨 최파타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게 얼마 만입니까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와 서인국씨 오늘은 그야말로 영화 배우로 영화 늑대사냥 홍보차 나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국씨는 최파타 고정원 게스트로 최파타 패밀리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기때다 애기때 그러니까요 10년 전이래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근데 정말 그냥 몇 달 전에 만난 것 같아요 또 이게 여기 안 앉아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다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가 근데 또 여기 딱 앉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때 수다도 정말 많이 떨었네요 정말 많이 떨었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요 와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카메라 보면서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정식으로 해주세요 아 잘생겼다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아이고 귀여워 아니 보통 이제 우리 서인국씨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도 이제 딱 각 잡고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니까 막 손 흔들면서 반가워요 막 이러는데 딱 그 느낌이 나오네 그 10년 전의 느낌이 그때 막 내가 막 노래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노래도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제 막 어렸을 때 얘기도 엄청 많이 들어주시고 그랬었죠 우리가 그때 또 막 사랑 얘기 연애 얘기 또 하고 그런 코너가 있었고 아이고 천 미사님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이거요? 그렇지 한 번 해봐 이국님 너무 예뻐요 물도 못 마시러 가게 하는 저 얼굴 아 나는 왜 물도 못 마시니까 물 마시는 동안 이게 없어질까 봐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국씨가 워낙에도 좀 잘생겼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누나가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때도 너무 잘생겼는데 와 미모가 죽질 않네 아유 감사합니다 미모가 이제 같은 배우라도 성숙이가 있고 비숙이가 있는데 아우 얼굴은 계속 성숙이야 아 근데 원래 사실 지금 저한테는 비숙이거든요 아 지금이? 네 지금 딱 작품들이 끝나고 이제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지금 영화 개봉하고 홍보차로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 촬영이 없으면 비숙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다이어트가 하고 싶은 지금 약간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지금 여기다가 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얼굴이 없어지겠는데 아니 근데 우리 인국씨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시죠? 진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가 와요 그냥 갑자기 입맛이 없을 때 그래 그래 이렇게 딱 잡혀주는 거야 네 이때 이제 그냥 다이어트 할 타이밍인가 하고 조금 멈춰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근데 마른 살은 안 찌는데 이제 우리가 살이 찌는 거야 저희가 찌죠 네 그럼 그럴 때 나 미치겠어 나 못하겠어 막 이런 사람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딱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잡힌다 아주 솔직하게요? 선생님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은 넘기고 가을은 넘기고? 네 겨울부터 겨울부터? 네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응팔? 응답하라 응칠 응칠 제일 처음에 우리 인국이 했었잖아 그때 맨날 우리 생방하거나 녹음하러 올 때 그 교복을 입고 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넌 왜 교복을 입고 다녀? 누나 지금 촬영하다 왔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잘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다이어트 했었잖아요 맞아요 힘들었죠 근데 그걸로 우리 인국이가 그냥 라이징을 하는 것이야 지금 생각부터 신기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인국 씨가 오늘은 늑대사냥의 영화 배우로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주 씨가 네 오늘 개봉한 영화 늑대사냥 현재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빵빵 와 이 빵빵에 잘 안 틀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인국 배우님 영화 늑대사냥의 관객수 몇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예매율이 1위데 이대로 쭉쭉 이어질 것 같은데 관객수는 몇이면 좋은가? 일단 영화상으로는 그래도 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한 200만 이상이긴 하고 일단 300만이라고 칠게요 300만으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300만 정도 되는데 욕심상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500만? 네 500만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500만이 되면 공약 같은 거 뭐 하잖아요 그럼 공약을 500만으로 할까? 그래도 또 너무 짠 느낌이 나니까 300만 300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벤트를 어떤 팬카페어도 좋고 늑대사냥 거기에 커뮤니티도 좋고 거기에서 무슨 응모 같은 거를 사연 같은 걸 응모 같은 걸 해서 한 10명 정도를 뽑아서 제가 밥을 사서 같이 밥 먹는 거야 그래 그럼 300만 300만은 될 테니까 그 10분이라고 식사하는 거 너무 좋겠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설마 그때 샐러드만 먹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치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치 닭가슴살에도 샐러드는 아니에요 그치? 너무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그치 그치 자 그렇다면 관객수 300만을 넘고 500만까지 넘기기 위해서 영화 늑대사냥이 과연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저희 영화가 진짜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뭐가 저도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강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늑대사냥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을 가진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 늑대사냥 하면 서인국 씨가 이제 주연이고 하니까 뭔가 좀 늑대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소년이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결론은 하여튼 엄청난 악역인 거예요 저는 엄청난 악역인 거고 그리고 필리핀의 범죄자들을 한국에 호송하는 배에 호송하는 건데 그 배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고치겠다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죄자를 호송하는 작전 자체를 외국에서도 여우사냥 이런 사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늑대사냥이긴 한데 배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얘기들이죠 이게 어떤 작전 명이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악역 근데 악역이 사실 이제 배우로서는 악역에 대한 이게 있죠 로망이 있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리고 정말 연기를 잘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을 때 그 성취감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관객에서 볼 때 그 짜릿함. 아까 어떤 분이 그 섹시함을 얘기했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봤어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 보니까 꽤나 흡족한가 봐. 저는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 중간에 방영 전에 개봉 전에 편집실을 가서 편집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김홍성 감독님 죽어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시냐 이랬더니 극장에서 봐야 된대요. 알겠다고 이랬다가 토론토 국제영화소를 갔어요. 거기서 시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진짜 너무 말도 못할 경험을 했던 게 극장이 12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진짜 왜 옛날 영화 보면 오페라 하는 그런 극장들 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영화를 딱 틀면서 관객들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으로 박수치면서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악역을 봤는데 제가 어떤 그 나쁜 행동들을 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을 안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는데. 네. 정말 완벽하게 잘했나 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인국 씨가 여기서 종두라는 캐릭터예요. 벌써 이름이 다 와다. 종두. 그런데 이 캐릭터의 만두기에서 16kg을 찌고 벌컵을 그러면 노출신이 있는 건가 봐요. 네. 노출신이 있고 일단 제가 그거를 좀 생각했어요. 제가 좀 젊은 편이잖아요. 젊지. 젊은 편인데. 아기지. 그런데 이 종두라는 캐릭터가 약간 조지폭력배 같은 거기에 두목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대가 다 많은 형님들이 제 부하로 있고 고창석 선배님이 제 오른팔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대본 자체에서는 엄청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위험을 더 느낄 수 있는 아우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 덩치를 키워야겠다. UFC의 헤비급 선수처럼. 아 그거는 대본에도 없고 감독님 지시도 없었네. 네. 제 욕심이었죠. 그래서 뭔가 있잖아요. 딱 마주쳤을 때 어 저 사람 진짜 너무 위험하겠는데 건드렸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우 은문석 씨랑 제주도 한 2주 그냥 숙소를 잡고 훈련을 갔어요. 아 은문석도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분은 또 다른 영화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막 식단하고 2주 하고 또 여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또 계속 식단하고 막 이러면서 몸을 불린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죠. 하루 5개 6개 먹고 운동도 하루 2번 하고 헬스를. 그러면. 16kg를 찌우고 벌크업을 하는 과정이 더 힘들까? 한 10kg 빼고 바짝 마른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힘들까? 양쪽 다 해보셨을 테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실히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순수 근육 벌크업이 아니라 살컵이라고 그러잖아요. 5개를 먹다가도 먹고 싶으면 그냥 치킨이나 이런 거 막 먹었거든요. 되게 행복한 포만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계속 외투해야 되잖아. 벌크업 하려고. 그런데 잘 먹으니까 그것도 잘 들어줘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빼고 있고. 네. 맞아요. 아까 배우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체중을 갖고 하는 직업이야. 맞아요. 이번에 그래도 또 재미있었던 게 종두 캐릭터를 보면 제가 온몸에 타투를 해요. 그래서 그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하여튼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게 왜 배우가 영화 홍보를 하러 나왔을 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 씨 굉장히 지금 자신감에 찬 표정과 빨리 와서 봐라. 나를 봐주세요라는 이런 얼굴인데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또 기분 좋아서. 그러면 우리 사윤국 씨는 영화 늑대사냥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 영화를 내가 해야겠다. 그게 참 이제 영화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감정상태와 갈등과 해소의 뭔가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한 인물에 대한 쭉 이런 뭔가 서사라기보다는 테마적인 게 있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에 대한 되게 명확한 반전을 일으키고 뭔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있고. 약간 지도할 틈이 없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와 이거 약간 진짜 한국에서는 거의 잘 없는 느낌인데 여기서 감독님이랑 물어봤죠. 감독님한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앵글도 그렇게 잡을 거고 안에 효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죠. 그런데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연기자로서는 어떤 너무나 그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이런 역할 욕심나요. 하지만 또 다른 쪽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너무 이러면 다음 거 뭐 할 때 뭐 이런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근데 약간 눈앞에서 자꾸 이런 말씀들이니까 진짜 민망하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이제 연기를 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하면서 그나마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캐릭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하나가 더 더해진 게 늑대사냥과 박종두라는 악역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윤륜재 응칠의 윤륜재로만 기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38사기동대나 쇼핑왕 루이나 이렇게 그게 더 사랑스럽거나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이제 또 박종두는 무섭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다른 장르를 또 했었을 때 그냥 제가 잘하면 제가 연기를 잘해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6632님이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또 보내주셨네요. 네. 늑대사냥 보고 인국배우님에 대한 편견이 확 깨진 것 같아요. 저는 인국배우님은 곧 로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친 느낌이라니 연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최유정 씨가 방금 늑대사냥 조조를 보고 나왔는데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인국님 눈빛 진짜 미쳤어요. 눈빛 연기를 또 제대로 했나 보네. 제가 약간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삼뱅안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눈빛 별로 안 좋다. 형들이 저보고 막 눈 그렇게 뜨고 다니지 마라 이러고 막 때리고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데 아주 배우 눈빛이야.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와서는. 뭐 시대를 잘 탄 거죠. 지금도 그렇고. 좋아요.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도 영화 늑대사냥의 배우 서인국 씨 함께할 건데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영화 늑대사냥 예매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인데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뭐 다 좋습니다. 뭐 있을까요? 우리 서인국 씨 미담도 좋고. 네. 좋습니다. 자. 어디서 봤는지 목격담도 좋고. 그리고 진짜 궁금한 질문도 좋고. 뭐 이런 거 막 보내주시면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영화 늑대사냥 예매권 드릴 거예요. 와우. 예매권 뭐 그래도 두 장씩은 드리겠죠. 예매권. 자. 2부에서 봬요.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펜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정의 팝 워타 나는 저 하늘에 팝 워타 멈출 수 없는 이 기분 팝 워타 아 아 아 아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라디오 파워 파워 타임 진짜 최하정의 파워 타임 2부 시작했고요. 영화 늑대사냥의 명품 배우 서인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얘기하다가 너무 오랜만이라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빨간 불 들어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1부 끝에서 맞아요. 서인국 씨의 눈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인국 씨의 눈빛이 이제 워낙 특별하니까 배우가 되기 전에 야 눈 똑바로 떠 너는 눈 때문에 좀 안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눈빛이 다 하잖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 참 인생이라는 게요. 그쵸? 맞아요. 어떤 참 신기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나 이런 거를 뭔가 지금의 어떤 영화의 캐릭터로 서인국이 있게 되는 계기죠. 써먹을 수 있는 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밌어요. 어떤 사람의 콤플렉스를 감히 누가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쵸? 맞아요. 뭐 어떤 배우의 코가 너무 그것 때문에 너는 배우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코만 기억하는 그런 바브라 스트라이젠 옛날 그런 배우도 있고 뭐 난 너무 옛날 사람들만 생각난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절대 가수하면 안 된다고 했고 뭐 막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 5111님이 네. 저도 방금 늑대사냥 조조로 보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국배우님의 삼백안에 제대로 치셨습니다. 이러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국배우의 눈빛 때문에 감독님도 인국씨에게 대본을 준 게 아닐까? 일단 감독님이 그 384기동대를 되게 재밌게 보셨어요. 심지어 그 블루레이 DVD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직접 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2년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촬영할 때 정말 카리스마 넘치거든요. 근데 사상이 또 너무 귀여우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가지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0413님이 서인국씨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럼 바로 내 심장 엄준호씨가 네. 늑대사냥 예고편 보니 전신에 타투를 하셨던데 문신은 분장인가요? 분장 시간도 오래 걸렸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물론 분장이겠지만 또 쉽게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온몸에 다 하거나 막 이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그렸대요. 아 요즘은 스티커예요? 네. 요즘은 스티커예요. 판박이 스티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더 전문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그건데 옛날에 제가 했던 정도 사이즈면 한 15시간 걸렸대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면. 근데 지금은 제가 한 거는 제일 긴 게 한 그래도 3시간? 많이 단축됩니다. 스티커라도 엄청 정교하게 붙이는데 스티커라도 3시간.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장단점이 있는 게 저는 땀 흘리고 하면 약간 땀 성분으로 하는 오일 같은 것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피도 막 분장하고 이러면. 지워져요? 그게 살짝 떨어져요. 아 떨어지는구나.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중간중간 계속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오일이니까. 닦아내고 해도 약간 미끌미끌거리면서 그걸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지우려면 또 몇 시간 걸려요? 지우는 거. 지우는 거는 그냥 오일로 하면 돼요? 네. 그 약품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개발하신 건데 그걸로 하면은 좀 빠르면은 사실 1시간을 다 지울 수 있는데 제가 피부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이야. 네. 천천히 해서 한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김현주 씨가. 금요일 걸로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티저 영상만 58번 봤습니다. 근데 연기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액션? 감정연기? 아니. 잠깐만. 티저만 58번을 보신 분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연기할 때 뭐 다 힘들겠지만 액션? 감정연기? 사실 감정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액션은 그냥. 합을 맞추고 계속 맞춰보는 거. 맞아요.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감정연기는 어떤 막 혼자 상상을 하더라도 상대 배우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해도 슛 들어가면 또 갑자기 또 달라지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리허설을 하거나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생각할 때는 막 감정이 북받쳐서 하겠다 싶은데 슛 들어갔을 때 그 감정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기다려요? 아니면 좀 끌어올리려고 하나? 아니면. 사실 이제 정답은 없겠죠. 뭐 맛있는 거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기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안 나왔을 때.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감정을 막 했다가 상대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희한한 감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가고. 그치 그치. 진짜 아닐 때는 그냥 감독님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이죠. 양혜선 님이. 평소에 인국 배우님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감독님과 상대 배우와도 많이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늑대 사냥을 촬영하면서 감독님과 동료 배우님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늑대 사냥의 감독님이 기술자들, 변신 등을 연출하셨던 김홍선 감독님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배우들도 다 좋으신 분들 다 연기판에만 나오시네요. 장동윤 씨, 성동일 씨, 박호산 씨, 또 정서민 씨. 장영남 선배님도 계시고.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이번에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랑 같이 소통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 감독님이 다이렉트로 배우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어요. 배우들끼리는 현장에서 거의 합을 많이 마쳤고 감독님이 리딩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일절하지도 않으셨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개인마다 리딩하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전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되게 어떤 디테일함을 이제 잡아주시는 거죠. 너는 지금 여기서 되게 뭔가 입 모양이나 표정을 약간 기글기글하게 해라. 근데 사실 기글기글이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이랑 이 말투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인구가 그냥 기글기글하게. 이게 아니라 기글기글하게 이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바디랭귀지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많이 있었죠. 기글기글. 정확하게 이걸 풀이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오네요. 기글기글. 이 한나 씨가. 영광 늑대사냥의 세트장도 어마어마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감옥 프론티오 타이타노 세트장이 주는 위약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배 안이니까 계속 좀 흔들리는 느낌을 또 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트장에. 근데 저희가 이제 호송하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여가지고 막 이렇게 세트 자체에 저희가 흔들리는 것만 없었는데.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저희가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배를 두 척을 약간 촬영 협조를 받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약간 패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섭외를 했고. 또 하나는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리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배 두 척과 그리고 이제 복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건 세트. 세트를 하셨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그래가지고 세트도 세트인데 일단 실제 배 안에서 촬영을 많이 하니까 그 안에서 되게 리얼감도 많이 줄 수 있고 세트도 공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질감이 없어요. 서로가.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네요. 네. 음. 자 그 고윤덕씨가. 네. 늑대사냥이 청불인 만큼. 얘기해도 되죠? 네. 엉덩이 노출신도 있잖아요. 촬영할 때 어땠어요? 약간의 승포가 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런 거 촬영할 때는? 네. 저 사실 진짜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대본으로 봤을 때 확 안 와닿고. 이 정도 노출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랄까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뭐. 난 배운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타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판박이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고. 이제 전신 문신이니까. 엉덩에도 문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뭔가 그냥 얇은 타이지를 입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그걸 방패의 막으로. 네. 그냥 갑자기 안 부끄럽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맘 편하게 촬영을 했죠. 그치. 그런 거는 그냥 후딱 찍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에 철판 간다 그러죠? 그냥 갑시다 이러고. 왜냐하면 자꾸 해서 엔진하면 더 기니까. 네. 맞아요. 박수경 씨가. 네. 서영국 씨는 10년 차 배우지만 13년 차 가수이시기도 하잖아요. 음반은 계획은 없으세요? 아. 올해 6월에 러브앤러브라는 앨범 발매하셨죠? 맞아요. 네. 마일러브가 타이틀곡이었고 질리지 않는 노래가 이제 수록곡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래도 드라마 ost나 이런 것들로 음원을 계속 냈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브앤러브라는 앨범을 낼 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그냥 이게 내가 ost 차면 ost 차면 거고 내가 내 앨범은 완전 의미부터가 뜻부터가 다르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앨범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맞아요. 해 주셔야 돼. 네. 그리고 콘서트까지. 하여튼 좋겠네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올해 6월에 발매된 서영국 씨 앨범의 타이틀곡 마일러브 피처링 라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올게요. 서영국 씨 마일러브 듣고 오셨어요. 영화 늑대사냥으로 돌아온 배우이자 가수인 서영국 씨와 함께하고 계세요. 박재민 씨가 노래가 훨씬 성숙해졌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대한 씨가. 네. 인공님 이번 영화 대박 날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귀신 보거나 특이한 경험한 적은 없으세요? 보통 가수분들은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대박 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났던 신기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귀신을 봤다거나 이런 것보다 피를 많이 봤죠. 저희 영화 피를 많이 봤죠. 피를 많이 봤고 그리고 약간 어떤 신체를 많이 봤죠. 신기한 경험이었죠. 많이 봤으니까 귀신이네.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피를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박 조짐. 대박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예 씨가. 송동일 배우님과 이번 영화로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세요? 응칠 이후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어쨌든 저의 아버지이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아직도 가끔씩 응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만 보면 응칠 얘기밖에 안 하시고 응칠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직도.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많이 거의 안 부딪히는데 저희가 근데 이제 촬영 외에 세트장 대기실이나 이렇게 대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약간 약간 뭐랄까요? 그 츤데레 느낌이 있잖아요. 동일 선배님이. 그걸로 되게 많이 사랑을 주시죠. 아 그럼 그 응칠인데. 이 진경 씨가. 네. 인공님 너무 천의 얼굴이에요. 평소 이미지 정말 천사가 착각해 보였는데. 영화 예고편 보고 지금 영화 얘기를 들으며 보라로 보니까 섬뜩함이 보이네요. 대박. 그러니까 배우예요. 천의 얼굴. 맞아요. 좀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치. 이게 눈빛만큼이나 극찬이지. 기분이 좋죠. 구하나 이고님이. 서윤국님. MBTI가 뭐예요? 요즘 MBTI 관심이 많아지셨다면서요? 제가 INTP예요. INTP인데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감독님이 본인이 MBTI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서 소민 씨가 정소민 씨가 이번에서 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내준다.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또 INTP가 나왔어요. INTP T가 나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INTP가 약간 이제 T가 이성적인 거죠. 거기에 원래 F랑 T 차이 있는데 F는 이제 감성적이고 T는 이성적이라서 어떤 누군가 속상할 때 아 힘들었겠다. 너무 나도 너무 슬프다. 뭐 이런 게 그냥 대학적으로 얘기하면 F라면 야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이제 T예요. 이성적으로. 약간 그런 거 좋아하네. 맞아요. 인국 씨가 그런 게 좀 있죠. 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해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네. 맞아요. 집에 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왜요?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먹으면 되겠네. 네. 거의 뭐 시켜먹죠. 거의 시켜먹고 가끔씩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그거 이제 뽑아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뭐 만들고. 네. 맞아요. 집에서 뭐 만들어요? 얼마 전에 그거 했어요. 다이소에 500원짜리 지점토가 있어요. 500원짜리 지점토를. 아 다이땡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좋겠네. 네. 지점토로 인센스 홀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감 같은 거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쩡박이 형식으로 만들고. 아이고. 그런 뽀짝뽀짝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 서인국 씨의 늑대사냥. 자 광고 듣고요. 조우수 씨가. 네. 인국 씨 영화 이야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이 슬슬 나오시죠? 이야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 영화에 진짜 정성을 가득 담으셨구나 싶어요.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아주 뚝뚝 떨어져요. 첫 악역이다 보니까 애정이 또 남다르네요. 영화 늑대사냥 오늘 개봉했어요. 네. 오늘 개봉했어요. 그리고 절찬이의 상영 중이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봐주세요. 우리 인국 씨 정말 오랜만에 최파트에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제 늑대사냥 얘기와 요즘 저의 어떤 근원과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걸 또 리액션하고 얘기하다가도 불이 꺼지면 우리 또 막 되게 재밌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어떻게 살았다고. 그리고 가족은 또 요즘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 요즘 누구 사귀는지.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진짜 엊그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국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 늑대사냥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300만 돼서 우리 팬들하고 10분 식사하는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고. 꼭 밥을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국이 얼마나 잘 먹는데. 그러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서인국 씨 애기야. 그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고요. 저는 또 3부 피식타임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계속 보고 계세요. 자 인국 씨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늑대사냥 화이팅. 화이팅. 선택만 가자. 네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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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